자 오늘은 가파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가파도 들어가서 뭐가 잡혔는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낚시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와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네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?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구멍이 낚시할 텐데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가려고요 자 이제 가파도를 찾고 있어요 고마워하는 곳은 가파도 갔던 달이 이렇게 잘 안고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빠진 사이즈 엄청나게 잘 안고 있어요 여기가 아프게 가파도를 하죠 아버지 안쪽에서 하실거에요? 바깥쪽에서 하실거에요? 저 바깥쪽? 제가 안쪽에서 할게요 그럼 뚜껑 끝 편에 어딜 가든 맞바람이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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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쌍 우와 한 마리 왔는데 짱네 우와 손뱅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손뱅이 타이밍 어랭이 대왕 어랭이 한 마리로 놔둡니다 잘 뺀 것 같은데요 바로 놔주겠습니다 아니야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다 잡았다 큰 거다 큰 건가 어 잠깐만 힘세가 장난이 아닌데 놔둬봐 놔둬봐 미껄림 아니에요 뭐지 피아노 소리 나는데 미껄림인가 어 이거 큰데 이거 아 이거 커 커 큰 거 같아 이거 갖고 있어 봐봐 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이고 따치네 뚫혀 있어야 되죠 낚싯대 부러지겠어 부러지겠어 어 어 독가시치 따치 확실히 가파도 애들이 근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야 확실히 갚아둬도 애들이 힘이 좋네 야 아까 물살 센데서 살아가지고 아까 야 근데 얘 색깔이 되게 이쁘다 야 이거 꼬렛도 되게 무겁다 이거 어 어 오우씨 진짜 오우 속맛 좋은데 그러다 이제 낚싯대도 부러 먹으려고 이제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이제 다 해먹어 아주 그냥 서비스 센터를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아까 낮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액정이 괜찮았는데 지금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 나는 낚시야 의욕도 없다 이제 다 해먹어서 에이씨 저기 형도 바다에다가 툴툴 털고 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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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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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